고기! 고기 먹고 싶다 빨리 쯔! 어? 나 할 말이 있어 그럼 니? 나 다이어트 할 겸 수영 배우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남자애가 딱 거기서 강사로 있다는 거야 어차피 친구니까 가서 배워도 되지 응? 아 잘 못 들었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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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다시? 다시 아는 남자애가 강사로 있는데 가서 배우겠다고 뭘 수영을 수영? 갔다오 갔다오 아 진짜? 응 앗싸 수영아 수영아 왜 아는 남자한테 배우냐고 얼굴 빨개졌어 수영아 아름다워라 아 장난이고 여보랑 같이 손잡고 배우려 했지 수영아? 응 그래도 남자 강사니까 수영아 여자 강사한테 수영아? 진짜 여자 강사였어? 아니 고라야 고라야? 수영아